흰준이가 2, 1, 2, 6 흰준이가 5일날 했네 근데 equal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매칭도 해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녀석은 어디 부딪힐까 어떤 소리를 낼까요 들어볼까 뭐래요 cat c는 a는 a t는 갇히니까 cat 됐죠 cat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좀 더 크게 elephant 번지다 해볼까 alligator 뭐해요 alligator alligator 뭐라고요 alligator 그러면 a는 l l l o i g g g g 이 전체에 합쳐서 뭐였지 첫째 소리가 뭐였지 알리게이터 뭐라고요 alligator 이렇게 눈에 눈에 눈빛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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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게이터 알리게이터 오늘 누구를 했을까 아름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로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로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로 했었죠 응 다 합쳐서 무슨 소리로 했었죠 알리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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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Alligator 소리를 날려 부르면 A는 에, LL은 을, I가 E돼서 옆방의 소리가 엘리죠 엘리, 그렇죠? 그 다음 얘가 무슨 소리를 해야 돼요? 게이 소리를 해야 돼요, 게이 G는 그, A는 A가 A 소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뭐 안했어? 게이 엘리, 게이 그 다음에 T는 O는 R은 엘리, 게이터 애가 내는 소리 뭐 뭐 있었어요? 애 애 아 어 E, A는 누구 소리를 했어? 애 됐죠 그 다음에 I가 내는 소리 뭐 뭐 있었어요? 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소리 흰 빠졌어 3가지 소리가 있죠 글자 이름 뭐예요? 글자 이름은 뭐에요?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가 아이 소리 낼 때도 있고 대표 소리 이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소리는 뭐다? 아이 이 어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아이는 무슨 소리 냈어요? 이 소리 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에요? 여기까지 무슨 소리 했어요? 엘리 엘리 그 다음에 G는 누가 이 소리 갖고 있죠? G는 무슨 소리 하고 무슨 소리 그 G 여기선 뭐가 됐어요? G가 됐어요? 그 다음에 이 A가 내는 소리는 A니까 이거 앞에서 뭐가 됐어요? G 엘리 게이 그 다음에 얘가 T O R 그 다음에 뭐가 됐어? HER 다 앞에서 뭐가 됐어? 그 다음에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 엘리 게이터 그 다음에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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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터 엘리 엘리 아 엘 엘 엘리 합쳐서 CAP 여기에는 C는 U는 P는 합쳐서 U가 가진 소리가 3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나요? 내 이름을 불러줘 이 글자이름 뭐야 아 누가 컴퓨터 꺼놨어 이 글자이름 뭐야 유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유가 가진 3가지 소리는 뭐 아이가 가진 3가지 소리는 뭐 아 I E 어 이거 하루만에 다 했어? 조금씩 조금씩 해왔으면 되는데 OK I가 가진 3가지 소리는 뭐라고 U가 가진 3가지 소리는 뭐라고 우 우 어 OK 컵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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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A는? A N은? N ㄴ T는? Q 왜 어디 바빠서 합쳐서? N 여기 있는 이응은 있으나 없으나 이 소리는 에지 이건 가짜 이응이라서 안써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T고 이것도 T야 이건 안써요 밖에서 뭐가 됐다 N N OK N은? Q Q Q Q 갱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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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는? B라고요? B B는? B B는? R은? R은 항상 B는? B는? B 좀 합쳐서 Beard. Beard가 아닌 것 같은데? Bird. Bird. 뭐래? Bird. 그럼 어디서 잘못했지? 아이가 무슨 소리가 아이가 이가 아니고 뭐 된거야? 아이가 이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가 된거야? 응? 어떤 소리를 했으니까 Bird.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? I E O I E O I E O 라니까 여기서는 I R은 항상 O, O 이 되는거야. I R은 붙어있으면 항상 O, O 야 Bird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?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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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i-r은 o-r을 불러낸다고요 얘는 뭘까 bear bear 자 e-a는 둘이 글자가 두개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소리는 하나만 내는거야 e-a는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e-a는 e나 e가 돼요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? e가 됐죠 b는 v e-a는 e r은 r e-a는 e-a 그래서 다음으로 뭐가 됐어? bear 이렇게 e-a는 e-a가 됩니다 자 얘는 e-a는 e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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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는 뭐가 될까요? 뭐라고?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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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는 아 아 pp는 pp는 소리 하나만 놔줘 글자 둘이 있어도 뭐? pp pp l은 l은 항상 한가지소리밖에 안내줘 l은 l l은 l 그 다음 e는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나죠 좀 합쳐서 ap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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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어디서 잘못됐어요? a가 무슨소리낸거야? a가 아니고 a 낸거죠 a 에 합쳐서 누가 했다 a pp e 합쳐서 뭐? ap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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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다시 가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빈아 ㄹ ㄹ ㄹ